안녕하세요 울산다상입니다 야간 셔틀콕 불이 들어와 버리니까 좀 그렇네 아주 밝습니다 형광 바다의 야광지 처럼 이렇게 만들었네요 반사가 되게 안보이구나 아주 밝습니다 집사람이랑 연습을 좀 해 보게요 한번 쳐 보겠습니다 불이 안보이겠는데 이렇게 또 아쓰 이야 진짜 밝혀요 까맣게 밤에도 할 수 있겠네 이거 와 불빛이 무기가 엄청 나으네 전자바테리 때문에 무기가 살살살살산 진짜 밝다 실력 발휘가 안되네 눈에 불을 켜 무기가 무겁다고 조금 무겁지 원래 보다 아 밥이 약해서 맞추기 어렵구나 실체가 맞추기 어렵네 힘 좋네 아이고 아이고 밤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밤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연습을 안해서 처음이라서 그렇잖아 못 오니까 충분히 치겠네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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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해 충분해 아 진짜 불발래 멋집니다 아 아 불빛이 딱딱 보이네 우와 멋있습니다 벌금 불빛이 멋지네 불빛 이거 밤에 정보로 맞추기 어렵구나 쉼이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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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집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드십시오